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원 변호사님 모시고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징계와 관리하는 여러가지 법률적 현안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여 변호사님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2개월 정직처분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김재중 대통령 이후 검찰총장을 했던 9명의 전직 검찰총장들까지 나서서 징계 이것은 정말 수치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철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강행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말은 정직이지만 2개월 동안 해임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2개월 동안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 변화가 워낙 빠른 나라라서 2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굳이 알 수 없는 게 검찰에 아주 중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직무대행이 한다는 거 지금 조남관 직무대행이 2개월 동안 하도록 돼 있는데 또 1월달 인사에서 대검 차장까지 어떻게 바꿀지 알 수는 없는데 직무대행은 본래 현상을 유지하는 겁니다 현상을 막 바꾸고 극격한 변화를 막아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탈원전 수사라든가 그 다음 울산 성급 사건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사건들입니다 검찰총장이 내가 몸으로 막겠다 이런 거 하고 직무대행이 나 이 자리에서 그냥 다음 총장이 복귀하거나 다음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냥 현상을 유지하겠다 이럴 때 수사의 강도는 현재에 달라질 수 있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직무대행은 자기는 그냥 얼굴마담에 불과한데 총장은 나중에 역사에 남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기 결단으로 어떤 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재벌그룹에 총수 딱 구속돼버리면 올스톱 신규 투자 올스톱이에요 그냥 하던 사업이나 그냥 계속 진행하는 식으로 이 검찰도 있죠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권한테 검찰이 아주 중요한 지금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검찰총장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공수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는 내년에 출범한다고 그러지만 검찰이 정말 수사해야 될 맡아야 될 업무가 마비된다는 거 이게 큰 건데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에서 검찰총장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정직이라는 징계를 해가지고 임무를 못하게 한다는 거 우리나라는 물론 당연히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것 같아요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더구나 검찰총장이 무슨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리고 엄청난 독직 사건이 있다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어떤 업무 수행 중에 지금 네 가지를 가지고 징계를 했는데 그 사유가 처음 맞다 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에 어떤 과거의 관행 여기에 따라서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인데 이걸로 그러니까 한 10그램 어치의 어떤 문제로 지금 한 1톤 정도의 처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에서 공수처법 아주 돌격대식으로 통과시킨 거나 그 다음 경제산법 통과시킨 거나 이런 걸 보면요 어떤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어떤 국가에 나아갈 방향을 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주장은 무조건 맞으니까 다 따라와야 되고 우리 주장은 선이고 정이고 하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이라든가 여기에 비판적인 유튜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여기는 전부 잘못된 거죠 부정이다 정의가 아니다 불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저는 그 모든 독재가 있죠 처음에는 선의로 출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정말 잘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그 권력 자체가 거대한 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억누른데 힘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추구하는 바가 가사 옳다고 하더라도 있죠 우리가 좀 이따 이야기할 건데 윤석열 총장의 징계 절차에서도 보다시피 절차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있죠 아무리 힘이 없고 미약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 국가에서 어떤 권한을 제한하고 자유를 뺏으려고 할 때는 있죠 그 사람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서도 옳지 않다 했을 때 징계를 했을 때와 너는 말할 권리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법치주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우리가 왜 국민들이 하려면 왕조시대 때는 있죠 임금이 그런 거에 끝이에요 백성들이 물론 우리 조선시대에 사헌부, 사관은 다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의 뜻이 임금이 우리 루이 14생과의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건 국가라는 건 물리적인 어떤 엄청난 영토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짐이 곧 국가다라는 건 짐이 곧 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법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추미애 장관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루이 14세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법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정의다 그 외에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의하고 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징계 절차라는 그 징계 절차조차도 어떤 정의의 관념에 형격이 반하는 징계 절차를 치렀지만 그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그 정신, 그 징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신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여권이 항상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 총장은 저항하는 거고 검찰개혁이라는 선을 윤석열이라는 부정의가 부정이 저항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억누를 수밖에 없고 억눌러야지 검찰개혁이라는 우리의 숭고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야말로 이거는 법치주의와 우리가 70년 우리 힘으로 쟁취하지는 않은 민주주의지만 그래도 우리가 5.18이라든가 이런 민주주의 그다음 우리 유신시대 때 많이 희생돼가면서 지켜온 민주주의 그리고 가까이는 촛불 정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 이런 민주주의 그런 민주주의를 지금 진짜 부인하고 있다 촛불을 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야당을 갖다 억누르고 자기 일방 독주하라고 촛불을 들어서 정권을 갖다가 잡게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지금 촛불을 그때 우리 제가 알던 10월달부터 그다음에 한 2월 3월까지 그 추울 때 음동설 안에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었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해서 그런 거지 한 정당이 내 맘대로 하도록 그런 걸 원해서 그렇게 음동설 안에 시린 손 불어가면서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총장 한 사람에 대해서 정직 처분을 한 게 자기들로 봐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크게 역행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앞날을 아주 험난한 앞날을 만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 대통령제가 지속되는 한 대통령이 딱 볼 때 검찰총장이 그리고 검사들이 자기들을 견제하려고 수사를 하러 들어올 때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은 그게 어렵지 한 번 한 번 있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 징계에 올려라 해서 날리고 그렇고 그리고 언론 다 잡고 있으니까 언론에다가 윤석열은 그러니까 윤석열을 아예 차후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 사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프레임을 덧씌워가지고 그게 바로 독재입니다 독재라는 걸 이분들은 군사정권 총칼로 국민들은 억누르는 걸 독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독재라는 건 있죠 타인의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뭐든지 하겠다는 게 독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이념, 정책 여기에 대해서 그건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있지만 그 달성하고자 하는 방법이 민주주의라는 건 있죠 어떤 목표가 아닙니다 수단이지 절차고 그게 비민주적이다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법률적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측에서 소송을 지금 가처분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그건 우리한테 한 거 아니다 추미애 장관한테 한 거라는 거고 윤석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추미애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한테 소송을 건 거다 어느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윤석열 측 말이 맞죠 제가 오늘 고 교수님이 불러주셔서 아무래도 윤석열 사건을 물을 것 같아서 대법원 판례는 없고 고등법원 판결, 행정법원 판결이 한 5개 되더라고요 대통령이 검사징계법에서 검사를 징계한 사안 거의 감봉이더라고요 이런 정직이나 퇴직 명령 한 번 있고 편검사에 대해서 진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스폰서 검사하고 돈 뇌물 받은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러운 일들을 한 검사에 대해서 한 게 한 사람은 도저히 무능하다 그래서 퇴직 명령을 했더라고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돈 받거나 성추행 문제 이런 독직이라고 그러죠 자기 검사라는 직위를 더럽게 한 죄라는 거 그걸로 관봉 처분을 대부분 했더라고요 정직도 있긴 있는데 거기를 봤더니만은 대통령이 전부 다 명령을 했어요 최종, 여기서는 지금 제가라고 그럽니까? 제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좀 권위주의적인 말 아닙니까? 결제지 무슨 제자로 그렇죠. 결제죠 이게 자꾸 대통령이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왕으로 생각하니까 제자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잠깐만 빗나가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들이 제가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없었고 계속 왕조만 있었다고 그러는 게 대통령들은 자기가 법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 좀 무시해도 된다 내 뜻이면 이러는데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징계 명령은 정직이라든 간봉은 대통령이 했지만 피고는 전 법무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법무장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나라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 상대로 하는 데에서는 법무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 행정처분, 건축허가 이런 거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건 있죠 법무장관이 대통령을 대표해서 국가니까 대통령은 진짜 뭐 짐이 국가로 또 한 번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무장관이 하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한 판례를 읽어보니까 대통령이 위임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징계처분 이런 거 결정권자는 대통령으로 되어 있어요 국무위원도 총리가 제청을 하지 않습니까 결정권 대통령이 그래서 거기에 판례고등법 판결인가 한번 읽어보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할 수 없지는 않느냐 징계라든가 이런 걸 그래서 그걸 위임했다는 거죠 법무부 위임하고 법무부에서는 자기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 만든 거니까 법무부 위임한 거니까 위임이라는 건 결국은 나중에 그 책임이나 이런 거는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위임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전혀 관계없이 징계위원회 올라오면 추미애 장관이 징계해버렸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그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법과 판례를 찾아보니까 이건 대통령의 권하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불과는 우리 했던 말로 나는 법무부에서 올라오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거는 그 판결하고 검사 징계법 규정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측 이야기 말 그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법률상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을 피고를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통령을 향한 소송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한 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는 그 징계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량권이 없다 그냥 올라오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대통령이라는 결제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징계의 결정이라는 것도 대통령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경감을 할 수도 있고 좀 높일 수도 있고 너무 약한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징계의 제 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나중에 퇴임 후에 무슨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나는 아무 관계 없어 그 징계에 올라온 거 그냥 우리는 기계적으로 사인만 하는 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판결 몇 개 찾아본 중에 딱 한 게 있어요 그게 대통령이 시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서 이제 우리 법원의 공식 최종적인 결론은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판사들이 그렇게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법회의 가면 군법회의에서 뭐 징역 5년 나도 사령관이 사단장의 형면제 그러면 권한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령관은 어떤 국가 전체 사단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피고인을 살려두고 오히려 군복무에 더 충실하게 하는 게 더 사단의 이익이고 국가의 이익이라고 그러면 자기 재량으로 그걸 감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고 위임받아가지고 한 사람들이 내 위임의 취지 내가 바라는 바에 전혀 어긋나게 만일 윤석열 총장을 이번에 해임 징계급 올라왔다 그러면 2개월로 감경하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아니면 제의 요구하든지 이건 너무 심했다 자기가 자기 말대로 아무 권한이 없다 그러면 제의 요구한 대통령이 제의 요구하는데 그걸 제의 안 하겠습니까? 다시 심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그 판결도 대통령에게는 시정 권한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는 위 자기 권한이고 자기가 위임했기 때문에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는 법무부와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대통령을 그렇게 비겁하게 노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책임 안 지겠다 좋은 것만 하고 욕먹을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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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먹을 일은 안 하겠다는 생각이니까 아니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나는 진보의 가장 이제까지의 장점이 솔직함이었다 그랬는데 요새는 너무 솔직하지 않은 게 물론 보수도 솔직하지 못한 면이 많고 저는 정치하는 사람 다 좀 안 좋게 보는데 그런 솔직하지 못한 면에서는 대통령이 있죠 일개 제가 본 판결들은 전부 다 편검사들입니다 징계에 관한 판결들인데 대한민국의 어떤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통령 뜻도 없이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징계위원회가 그렇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징계를 결정해가지고 올리는데 대통령이 난 몰라 그냥 나는 아무 권한 없어 싸인했다는 게 이거는 우리가 소위 간단하게 하는 말로 삼척 동자도 들으면 웃을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요 요식적인 절차로 내가 대통령이 직접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징계 의결하는 그런 게 대통령이 오늘 바쁘잖아요 꼭 법무부만 몇 날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국도교통부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너희들이 내 대신에 징계를 해달라 징계하면 재판 절차하고 똑같았지 않습니까 불러가지고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증거도 조사해가지고 징계안을 내오면 내가 거기 따라서 하는데 만일에 그 징계가 잘못됐다 하면 내가 다시 시정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들으면 일반 국민이 들어도 좀 의아할 건데 법조인이 들으면 저분이 과연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안 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이분의 자격을 놓고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이미 개최가 되면 불가피한 사회로 누가 뭐 아파서 못 나온다든가 하면 예비위원장에서 이렇게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하나 하고 외부 인사 세 명은 한 분은 대학 교수 법학 전문 대학 교수 또 한 분은 변호사 또 한 분은 학신과 덕망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변호사 한 분은 안 가겠다 해서 안 나와버렸잖아요 나 그런데 가기 싫다 했고 한 분은 추미애 장관 본인이 전남대 로스쿨 교수 안진 교수 네 그분이 됐고 그러면 또 문제가 제기되는 게 정안 중 위원장 대리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그러니까 법학 전문을 하는 그런 교수가 아니고 전에 교수는 무슨 역사학을 한 교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서도 어긋난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논란을 빚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위원을 안 한 게 그 예비위원이 들어와서 계속 어떤 이의 제기하고 이러면 자기들이 지금 이게 징계 이번에 징계 뭐 고 교수님도 아시고 일반 국민도 아시지만 결론도 정해놓고 고 교수님 저번에 정직을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답정르니까 그거는 저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정직으로 나온다는데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해임도 될 수 있고 정직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날짜도 정해놓고 그 다음 결론도 정해놓고 이런 징계 절차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는 행정법원 가면 거의 윤석열 총장이 또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비위원 중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 일을 하면요 이게 시간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토론해서 우리가 저도 뭐 선거관리위원장도 해보고 위원장직을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만 아무리 다수가 맞다 하더라도 한 위원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면요 그거 설득시키려고 그러지 물론 이 경우는 모르겠어요 예비위원 들어와도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부러 예비위원을 드리지 않았다 이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였죠 아니 그러니까 학식과 덕분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도 결격사위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검사징계법 그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세 명을 다 정해놓았다고요 제가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어제 신문인가요 다국적 음료회사 직원에 대한 징계 그 사건이 대부분에서 며칠 전에 판결이 났는 것 같더라고요 코카콜라 거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잘한 거는 논회로 하고 이 징계 받은 사람이 코카콜라 회사의 징계위원회에는 총괄임원만 징계위원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한 사람을 빼고 부문장 그러니까 총괄임원이 아닌 사람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라고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대부분까지 그러면 이번 이 사건은 있죠 말하자면 그 법학 교수 한 명 해외 추천한 사람 대한 법학 교수 협회인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대한 변협회사에 추천한 사람 그 다음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이렇게 됐으면 있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학식과 덕망이 왜냐하면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재판에 유사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조인만 해도 된다 생각하지만 법조인들 생각이 편향될 수 있어요 저도 법조인이지만 그래서 학식과 덕망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의 평균적인 감각에 맞아야 된다고 해서 일반인의 대표예요 결국 왜냐하면 검사라는 중요한 직에 있는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뭐 편검사 한 사람일지라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상식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안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게 무효될 수가 있다 이거죠 제가 아까 코카콜라 사건에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정한중 위원장 대행 및 징계위원들이 자기들이 아주 정광석화같이 징계를 빨리 누구 마음에 들게 결정했다고 히히 낭낭할 수는 있지만 이게 법원에 가자마자 그 웃음이 눈물로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절차 자체가 징계위원 구성부터 지금 나중에 또 물으실지 모르지만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떤 자기 변호권 변론권을 철저히 짓밟아 놨기 때문에 이거는 판사들은 있죠 제가 그때 그 직무배제 재판할 때 그랬잖아요 사안도 중요하지만 판사들은 항상 절차를 중요하시거든요 좀 전에 코카콜라 사건도 절차 때문에 했어요 그 사안은 징계를 받을 사안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했는데 절차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징계가 무효라 있거든요 들린다고 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